모의고사 27번 가장 커다란 불평 누구야? 아이들의 불평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의 가장 큰 불평은 뭐냐면 얘가 주어 이즈가 동사 단수지, 단수, 단수 이런 겁니다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거야 읽을만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 흥미를 끌다 라고 하는 interest이야 그들, 즉 them이 여기서 가리키는 거는 아이들이다 아이들 they도 역시나 아이들이었지 그 아이들의 흥미를 끌 만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는 거야 interest는 파동사로 쓰였어 타동사 this is where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need to do a better job 더 나은 일 더 잘 do a better job은 더 잘하다야 더 잘 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 곳입니다 of helping our kids 문장이 좀 기니까 중간중간 끊을게 this is where 라고 하는 건 이렇게 봐줘 that's why 라고 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뒤를 결과로 해석해서 그래서 뭐뭐라고 해석하거든 자 그럼 이 부분은 this is where 이라는 것을 본다면 where 는 우선 어법상으로 체크를 해놔야겠지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것이 바로 이 앞에 아이들이 말하는 바로 이것 이 내용이 바로 우리 부모가 need to do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 지점이야 바로 그 곳인 거야 뭐를 해야 돼? 더 나은 일을 해야 돼 즉 더 잘해야 돼 뭐의 일을 더 잘해야 되냐면 helping our kids identify help 뒤에 identify가 이렇게 나와있지 help 목적어 to 동사원형 또는 그냥 동사원형 identify the genres 장르를 아이들이 장르 확인하는 것을 돕는 일을 더 잘해줘야 돼 근데 이 장르라고 하는 거는 that excite them이지 아이들을 이건 them이다 이 them도 역시나 keys야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흥분시키는 즉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장르들을 장르들을 아이들이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일이야 얘는 또 왜 이러니 다시 간다 화면에 좀 왔다 갔다 했어 이 부분 them이었고 여기 부분이었지 이곳이 바로 where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더 나은 일을 어떤 것이 더 나은 일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확인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더 잘하게 되는 더 잘해야만 되는 그런 곳이야 확인은 뭘 하냐면 장르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장르를 아이들이 확인하는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더 잘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구조성 보면 where 관계부상 다음에 need to 동사원형 help 목적어 동사원형 them이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이었고 그 아이들의 자 요거를 좀 내려야겠구나 한 줄이 다 안되겠네 여기서 한번 자 그 아이들의 librarian 사서 그 도서관 같은 데서 책에 대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at your local public library 나오네 여러분의 지역 공공 도서관에 사서 또 학교에 사서 또는 manager manager 관리자야 of your kids section at a book store 좋은 서점에서 아이들용 영역 아까 section 한번 나왔었지 부분 아 아동용 도서 부문의 그 관리자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뭐하도록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대 여러분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자료들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자녀들이 읽을만한 책이 없다 라고 했으니까 그 읽을만한 책들을 찾아봐 줘야 될 거 아니야 excite them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장르들은 여러분 부모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이 사서나 관리자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지 또한 think back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를 the book 책들을 you liked when you were child 여러분이 어릴 때 좋아했던 책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my husb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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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남편과 나는 모두 책을 즐겼습니다 누구에 의한 책이야 이 사람에 의한 책을 즐겼어 그리고 it turns out 원래 여기는 대시로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다 트러나웃은 뭐뭐로 판명되다 아니면 우리의 아이들이 그것들 즉 이 책들을 또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판명됩니다 라고 하는 거 나의 남편과 나는 이 biblically 라고 하는 클레리인지 클레리인지 이 사람에 의한 책을 즐겼고 참 좋아했었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도 또한 그 책들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입증됩니다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트러나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그런 사실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현지형으로 쓴 거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내용에서 볼 건 뭐야 아이들에게 흥미를 일으킬 만한 읽을거리를 어른이 챙겨줘야 된다 찾아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 1 5 5 6 5